자 애 만드는 거 보여주면 인정 오 와이프가 집에 있네 아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야 응 이거 사기를 만땅 채워줘야 될 것 같아 일단 일하러 일도 하기 싫고 아기도 만들고 싶지 않고 돈도 안 벌고 그냥 집에 또 이렇게 어? 있겠다 그래 희망하면서 제발 침투 전파 지은이은 답답할 때 많아 알았어 그래 알았다 저 일단 쉬고 오늘은 무조건 내가 너랑 애를 낳을 테니까 기대하고 있어 알겠어? 한방에 한방에 넣자 애를 알았지? 내가 너 사기 오늘 꽉 채워줄게 그래 갈게 냉장고도 어이구 다 처먹었네 아이씨 앤 할라고 준비하는 거야? 알았어 어? 뭐야 정 아 저장 있었어 아 씨발 저 진짜 초기화됩니다 씨발 미스테리한다 진짜로 진짜로 아 아 아 설마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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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직원들 다 어디 갔어? 뭐야 직원들 다 어디 갔어? 뭐 뭐야? 아유 안 아유 안 알겠다 해는 다음에 싸는 거로 갖고 미스테리 가자 아니 아니 비응신 세기야 출근도 안 하고 바이크나 셔 타고 다니니 직원이 다 도망가지 아니 저장했다니까 아니 가게 왜 이렇게 씹창이나 있지? 비응신 오락기도 다 털리고 아주 그냥 오 그러네 그냥 접자 씨발 잠자야 저장되는데 저번에 다만 자고 가로사로 뒤져서 저장한다네 아니야 내가 잤었어 범인은 자는 척하던 핫도그 장수 18세기다 아니 진짜 아 존나 어이없다 씨발 화장실 다 지워놓고 다이난데 이 씨발 아 템 다 날라갔나? 배낭도 없어 씨발 뭐야 이거 오우 오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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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온사이 뭐 뭐가 된거야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씨발 아 리셋됐네 가만히 다시 해봐 재접해볼게 잠깐만 뭐야 이거 아 아 아 이거 언제 다 다시 하냐 아 거기다 패치해갖고 이제 도박해도 돈 잘 안벌린대 니가 이러니깐 윤두준한테 진거야 아 멘탈 나가네 어 어 어 다시 시작해 그게 자영업자야 잠깐만 있어봐봐 그림 알려줄게 지금 안에 일본의 고 200모인걸로 도박해서 인생 성공하는 그림 피시방 피시방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휴먼지들을 간략한 위한 간략한 팁이라고 나옵니다 피시 방 제목이 뭐라고? 방송보고 PC방 게임 시작하는 휴먼지들을 위한 간략한 팀이에요 한글로 PC방 어 아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하면 그 얼마 아니야 아니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 어떻게 해야 하냐 2,000원으로 쓰리 컴퓨터 한 개 맞추고 시작하라고 아케이드 머신과 별 5개짜리 오락기를 사주고 초반 효율이 PC대비 훨씬 이득이다 오락기는 120원 준다 처음 맞춘 쓰레기 컴퓨터는 튜토리얼만 한 번 해준 후 바로 중고나라 가서 팔아줘라 의자랑 책상까지 다 팔아버리고 직원 구입하고 다시 하라구요? 아 천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럴까요? 그럴까요? 야 이 씨발 아 내가 말하는 방법 하라고 아내 지금 일본에 그걸로 도박하자고 야 개같은 년 일도 안 한단 말이야 야 이거 다시 다시 리해야 돼 리 어차피 영원이야 처음에 돈도 안 돈이 미스터리단을 무시한 데까다 다시는 미스터리단을 무시하지 마라 어 다 아 이 상태에서 하면 오히려 더 개 저게 되는 거 아닌가? 2000원 금방 벌려나? 그래도 읽어놓은 게 있으니까 다시 하는 건 오빠야 다시 하는 건 오빠야 아 아 아 아이고 아 또 천 개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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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싫은 거 아니겠고요 할게요 하는데 그냥 그 과정이 너무 X같아요 X같았네 인생 지은이은 자고 거지 찾아가서 돈 주는 미션 해야 된 그걸로 도박해요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돈도 없는데 그래 일단 해보자 해보고 뭐 PC방에 있는 물건 좀 팔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이 X발 또 치워야 돼 이 X발 정말 일단 마누라 머리끄댕이 잡고 중고 날아가봐 하 존 하 하 그래도 에어컨 누가 안셋에 갔잖아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에어컨 팔았으면 그 돈으로 도박하자 나락갔다가 7개월 후에 다시 일어섰는데 이거야 껌이잖아 태훈아 이게 인생이다 하 아이 뭘 그렇게 의미부여를 해 이런 게임에 이런 병신같은 씨말똥 게임에 누가 이런 의미 부여를 해 일단은 뭐가 문제인데 아 어떻게 된거지 이게? 본체도 없어졌네 어떤새끼 세배갔어 내 본체를 시발 개 미친새끼 아냐 진짜 장사도 못하게 어떻게 하라고 이 시발 뭘로 장사해 그러면 에어컨 팔아가지고 도박해야죠 에어컨은 어떻게 왜 자꾸 나 에어컨 팔라그래 바로 팔아줄게 제발 내꺼 좀 비싸게 일단 화풀이 핫도그 W연한테 하자 700은 생겼다 판도 널 도박하라고? 그럼 이래 설 수 있어? 근데 확률 많이 내려갔다던데 문 닫고 다녀라 가드 없다 대구나 너 옛날에 그 도박꾼 아니야 2층 못올라가 2층 잠겨있어 2층 잠겨있다고 자동문도 다 날라가고 시발 뭐냐 이게 다시 일어나자 마카오윤 아 하 자 일단 아 나 미쳐버리겠다 이원 이렇게 된거 아니면 2차까지 보내라 가만있어봐 아까 뭐 사라 그랬잖아 시작할 때 2,000원으로 쓰레기 컴퓨터 2,000원도 없는데 아케이드 머싱 별 5개짜리 오락기 쓰레기 컴퓨터 세트 하나 맞추고 시작해라 468 그래 쓰레기 컴퓨터 하나 맞추자 그게 맞는거 같애 쓰레기 컴퓨터 아니 도박하는거에요 어차피 이런거 다 있으니까 컷 쓰레기 컴퓨터 사야돼 안그러면은 아무튼 태훈아 화이팅하고 6시까지 복구해놓고 자라 형은 자러간다 아 진짜 미치겠다 그동안 일고농굴 다 날려먹었네 도박해보자 알았어 도박해보는데 20원을 한번 갈겨볼까? 20원 20원을 풀어보는데 긍정맞아 50원을 일하는거에 22원을 상담했군 시드 후달리는데 그니까 일단은 일단은 아 이 새끼가 뭘 알겠어 한심한 새끼가 일단은 핫도그 좀 먹자 배고프니까 배 좀 채우고 아 이 새끼는 여전히 띄껍게 생겼네 그래도 태초시작 아닌거로 감사해라 그래 그래도 뭐 물품들 좀 있으니까 직원들 구하고 뭐하고 하는데 금방이겠지 빨리 와 빨리 오고 그래도 처자던 핫도그 쟤만 배신 안때리고 의리있네 아냐 쟤는 박쟤는 그냥 이 박사귀 두랄만도 못한 뒤에 응심 연합식글에 튜프리얼 할 때만 쓰레기꾼 하라고 했잖아 그를 제대로 가 하... 지금 미션도 없지 않아? 이렇게 되면은 이따 피시방을 열자 아 이거 아닌거 같은데 아 10원으로 돌려야되 이거 에바야 이따 피시방을 열어줘 이왕 어쩔 수 없이 하는거 기분좋게 하자 태훈아 기분좋게 안돼 미안 방망이도 없고 모든 오브젝트들 내가 사다놓은게 다 날라갔어 어떻게 게임이 이러냐 존나 짜증나 진짜 미친 개시발 미... 씨...발 아 존나 얄받네 생각할수록 아 도박도 안돼 도박도 안된다고 이거 야 씨...발 흠쳐갈거 없어 씨발로 막 꺼져 흠쳐갈거 없다니까 나 개새끼야 아 우리도 한명 왔네 소다를 원한다고? 야 시X 소다를 내가 만들어줄 수 없어 임마 아 나가 그냥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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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가 나 자야돼 나 자야돼 나 자야돼 아씨 나 자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나 자야돼 나 자야돼 아이씨 하 이거 맞 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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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X 진짜 아이 그거랑 무슨 상관이길래 미션도 안 뜨고 게임이 이상하더라고 버그 걸렸어 버그가 걸려갖고 아예 뭘 할 수가 없어 보니까 아 존나 알바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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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도박 패치된 지가 언젠데 이제 도박으로 일확천금 못 노려 패치됐어 6대6 나락 그래프 맨키로 몇 번을 처음 다시 시작하는 거냐 크크크크 이색이 표정 봐 너무 꼬시네 개꿀잠 자러 가야겠다 와 미쳐버리겠다 이걸로 어이가 없다 진짜 퐁퐁질만 하고 있는 거냐고 자 천부금 천부금 됐으니까 468원으로 맞추고 아케이드 머신 가서 별 다 깨져 아 잠깐만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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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비싼 오락시끼 1400원짜리 1400원짜리가 있나 여기 있네 아 마우스 본체 모니터 까지 마우스 패드 사야되지 마우스 패드 진짜 저 공략글 적어준 대로만 됐으면 좋겠다 잔액이 불충분해 마우스 패드 안 써도 되지 않나 패드 없으세요 샌드가 존나온다 진짜로 와 어떻게 이러지 어떻게 이러지 존버그 걸려 존버그 핫도그련 없으니까 허전하다 빨리 고용하자 하하 아 언제와 왔다 탈라 하하 하하 샌드 왕 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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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돈 버는 거를 이거 다시 시작하는 거 여러분들도 보기 싫지 않아? 솔직히 맞지? 맞다고 해 줘 어? 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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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뭐 컴퓨터가 사자마자 불이나...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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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여유증 걸리는 새끼야. 빨리 끄져. 그만하고 빨리 가. 어? 컴퓨터 개쓰레기야 이거. 가라. 아휴. 나와. 나와 나와. 야 나가. 닫아야 돼. PC방 이제. 돈 내라. 아 진짜. 진짜. 돈 내라. 여기까지 한 거. 돈 내. 돈 내. 돈 내. 아. 돈 내. 씨빨. 놔. 돈 내. 씨빨. 새끼야. 개새끼야. 자. 근데 호구로 보이냐? 자러 가자. 자러 가자. 자야 돼. 저장이 생명이다. 저장이 생명이다.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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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배고파. 다 배고파.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올라가. 아이씨. 으악. 야. 통장 такие. 마법 worksheet들인지. 이낙하자. Это 당근 nokia. 먹는 наши 진분들이 아니라 하 tape. 다 배고파. 그가 wounded constraint. Empire. 그래. 아 grimial. 이쪽으로 치의 요. 쉽게 지고 vibào. 보고 싶으실 것 같 slices. 그가 announcementASHA. 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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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션 줘 어딨어 빈디젤? 빈디젤 빈디젤을 찾아라 빈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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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니? 빈디젤 어딨니? 방금 들어갔던 곳이 경마장이구만 야 이렇게 다소곳하게 앉아있었어? 개새끼야 오! 오! 주먹이 좀 매운데? 요건 못참 어이구 어? 잠깐만 내가 너 때리려고 한게 아닌데? 가만있어 니네 방망이 갖다가 죽여야겠구나 어 두명? 오케이 니네 들어오면 내가 그래 우리 가게로 와라 아싸리 가게로 와 아싸리 가게로 오고 오면 그냥 문 바로 닫아줄게 아싸리 못들어오네? 오케이 어그로가 이렇게 풀린다고? 일로와 이 씨발 형아 야 미션 했어 고마워 엄마야 어이 어이 오이 퐁 퀁 퀁 퀁 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중에 팔아 나중에. 귀찮아. 하나하나 다 언제 옮겨. 누가 훔쳐가. 이걸. 줘도 안 쓸 거. 와. 와 이거 이거 얘 그 공략대로 하는 게 맞나 싶어 직원 구입 판다 가드 총잡이 계속 오락기만 구입해라 어차피 리뷰도 적용 안되니까 로봇청소기 화재경보기 다 사치 돈만 모아줘라 평수까지 늘리고 오락기로 도배하다가 만원 모일 때까지 별 5개짜리 컴퓨터 세트 3개 정도 맞춰주고 이때부터 돈이 많이 모여 있을 테니 서비스를 위한 아 씨발 노가 다 존나 해야 되네 와 팔아야겠다 팔아야지 그래 팔자 팔어 어우 더럽게 물어 나음당한 성욕 부산물 같은 광고 보기 싫은데 퀵뷰 하나만 랄프 형과 이것저것 지금 나한테 주문하지 말아봐 나 지금 용량 초과야 나 지금 파는데만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 어 근데 좀 쏠쏠하게 주는데도 아이고 내가 도박으로 돈을 너무 벌어봐서 그런지 진짜 너무 힘들다 이래서 불법에 빠지고 이래서 불법에 빠지고 이래서 도박에 빠지나봐 일하기가 싫네 존나 일하기 싫거든 지금 족같아 그냥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돈 조금씩 모이는 거 이 찔끔찔끔 모이는 이 돈으로 내가 뭐를 참나 정말 오늘은 나음 당하는 거 못 보겠네 아 햄버거 씨 또 자야 돼 오늘 한 거 그냥 사람 한 명 빵 박맹이로 후드려 깐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다 판 거 그거 끝이야 병신같은 하루 시발 개같은 하루 병신 쓰레기같은 하루 역같은 하루 개족같은 하루 그래서 스킬도 좀 찍어놓자 아 홀리쉣이다 진짜 이제 이제 손님 한 명 정도만 받겠네 한 명 단 한 명 도박 못 돌려 도박 돌려봤자 다 털려 돈 이거 착실하게 돈 벌어야 돼 이 게임 일단 그리고 천 얼마 됐으니까 이거 직원 판다 가드 총잡이 일단 가드부터 어플 다 다운받아주고 어플 받아주고 어플 받아주고 기다리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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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큰일나 진짜 아프리카TV 들어가지네 근데 왜 이렇게 정렬이 되어있지? 웃기지 않아? 아예 안 나와 이게 아프리카 외국 방송이구나 외국에서 이렇게 찍히는 거구나 그래 뒤져 그냥 일단은 전기 안 나가게 하는 거 미션하고 햄버거 먹고 병신같은 하루를 또 보내야지 그러게 외국 아프리카 되게 별로다 외국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구나 존나 휑하네 직원 가드 총잡이 팬더 도박 직원으로 놀리라고 좀 믿어봐 확률 괜찮아 아잇 말같지 않으라고 써야지 새끼야 씨발 내가 해갖고 씨발 700원 날렸구만 안혜련 데려와서 스트립이라도 시켜 비응신 나움도 못하는 필경연 집에서 띵가띵가 놀 생각하니 화나네 아니 돈 다 날린다니까 해봐 안돼 어차피 그냥 내 또 나를 아 이거 아닌데 진짜 아 오 오 오 오 오 30분으로 할걸 오! 아! 아! 해볼까? 야 손님 왜 안오냐 손님 단 한명도 안와 오나요? 그렇지 한판 한판 그래 10으로 시드 해보자 그리고 1000원까지 불리는거야 캔디가 두개? 아이 샤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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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ñ 아